윽윽윽윽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렉스! 으아악!! 다이노코! 얘들아! 맞지 맞지? 네? 앞으로도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라! 다이노 마스터 렉스! 실력 한 번 볼까요? 렉스 최초기 새로운 나는 최강 다이너마스터다. 에밀리 다이너마스터의 활약 잘 찍어줘 마음에 안 들어. 내 눈 눈이 안 보여. 아! 됐다! 어딨지? 안돼! 신입 포어 트리 등장. 안녕하세요. 뭐, 뭐지? 저에겐 비밀무기가 있죠? 어? 비밀보기? 네, 놀러서 주세요. 나와라. 트리 만능 짓게. 만능 짓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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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플레이 빌려! 레카다이너하고 싸우다 저도 실수하며 웃을래? 하하하하! 역시 쓸모없는 고납군요. 바보. 난 아무짝해도 쓸모없는 바보야 바보. 으악! 고, 젠저 트립. 니가 필요해. 아, 안돼요. 제가 뭘 어떻게. 지금이 바로 너를 증명할 기회인 거야. 샤벨. 다이너마스터가 널 필요로 하잖아. 용기를 내. 아, 예. 알았어요. 하하하, 바보 짓은 거기까지입니다. 공정이에요. 에이, 요. 나는 더블엠 디. 넷쑤. 어서 나와봐. 일인데? 앞에 처음 보는 다이노 코어가 있어. 뭐라고요? 에이, 요. 세상에서 찌는 맛은 너 선선 피자. 가족하고 먹으면 우스꽃 피지. 절대 안 찔리지. 어, 메모드. 메모드. 제 틀이에요. 메모드는 누구? 요요. 원투 원투. 이번엔 기억을 못하는 다이노 코어라니. 정말 싸울 맛도 안 나는군요. 하하하하. 뚱꽁 왕산. 뭐지? 아뚜아뚜. 정기 발성. 몽개몽개. 얼음 아니지? 메모드. 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난 메모드. 아, 그 자만 다섯 더블 엔디? 앞이 안 보여줘. 소리를 앞을 봐.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다이노 코어를 어떻게 믿어? 응, 믿어. 메모드 코어 체인지다. 메모드 이그니셔. 예쓰 마스터. 고체인지 메모드. 넌 튜너의 진정한 주인이 아냐. 5단 합체. 울트라 디세이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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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머리가. 아우. 메모드. 메타 다이노가 등장하니까 또 머리 아파요. 어, 아니. 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하하하하. 미데일로 싸워야 하더니. 시사일 수 있어. 하하하하. 이게 끝이 아니랍니.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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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닥쳐라. 닥크노님의 원수. 하하. 왜 그래. 미친구잖아. 너 하나는 적이야. 으아악. 하하. 멈춰. 기다리고 있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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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누구지? 아니. 저거. 나 아카니. 바리온님의 유일한 후계자다. 그러니. 마스터 바리온의 튜너를 넘겨라. 진정한 다이노마스터. 렉스. 이리 내놔. 어. 왜 자꾸 내걸 빼는거야. 니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니 그렇지. 다이노마스터는 완벽해야해. 우주의 평화를 지킬 책임이 있어. 바리온의 유일한 제장. 아칸. 그렇다면 튜너의 주인도 아칸. 니 튜너와 코어들을 넘겨. 다이노 코어들은 내 친구들이라고. 그런 황가한 생각으로는 비토를 이룰 수 없어. 청소를 구하면 친구랑 함께합니다. 아아. 지금부터 잘 부탁하네. 청소 끝. 야. 위험하니까 뒤에 있어. 아카니 쉬고 있어. 어디 손발이 쫙쫙 달라붙는지 한번 볼까요. 아아. 이거 왜 이래. 안 돼. 안 돼. 뭘 좋구나 다이노마스터. 아이고. 계속 해볼까. 배달 배틀을 할까. 맨. 뭐 배달. 오. 배달 시험. 우와. 그거 재밌겠다. 피자 배달 레이스. 겨우 피자 배달 따위에 무슨. 에헤. 자신 없나봐. 으응. 뭐. 뭐. 흠. 그럼 시작 끝까지. 출발. 으아. 이렇게 어딨어. 어디 녀석들의 놀이를 망쳐볼까. 에헤. 헥. 기술까지 쓰겠다 이것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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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악. 으악. 어떻게 하지. 아카이. 객시를 공격한다니. 어떻게 자전거를 몰라 다이노 행성에서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막칸대 자전거 막칸 자전거 탈 수 있겠어? 당연하지 간다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렉스 잡고 있지 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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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안 돼 다크노 가야 다크노 깨야 다크노 새로운 몸 마음에 드나 볼이 엄청 크다 엄청난 힘이야 렉스 카르노타우루스 울트라 디버스터를 부숴라 안 돼 내가 지킨다 어리싹은 인간 저 귀중한 것을 장신구로 사용하다니 찾았다 갤럭시 스톤 어? 다이노 아일랜드에 있잖아 비켜 렉스 드디어 찾았다 아니 끝내지 못한 싸움을 계속해 볼까? 흥 넘겨라 파이팅 드디어 갤럭시 스톤을 손에 넣었다 다이노 스타 콘테스트 다이노 스타 콘테스트라 아니 갤럭시 스톤이 상품이라고? 다음 참가자는 파이팅 너무 세게 던졌어 아 내가 받을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다 망쳤어 아칸 아 어디가 마스터 빈자리 우리가 죽는다 아름다워요 진짜 노래를 하려고? 소용없어 힘들고 아플 때는 피자가 필요해 우리도 피자 만들 수 있지 가스러운 것 다크노의 눈물 혹시 다크노? 나보다 더 작아졌잖아? 귀여워 다크노님을 무시하자 받아라! 나는 그니까 코스모 사우론스님의 명령을 달았을 뿐인데 그분의 이름까지 언급하다니 정말 실망스럽군요 다크노는 내가 처리하겠다 다크노를 잡아 다크노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바리온님의 복수다 잠깐만 기다려 내 말 좀 들어봐 비켜렉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 진짜 적은 다크노가 아니야 다크노 다크노도 함께 처리해버리세유 배신자 아잇 성공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겠군요 카야 최강 바보 합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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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해 우린 왜 멍청멍청해 설마 너희들은 원래 바보라서 바보 바보 가스가 소용없는거다 내가 스테고만큼 바보라고 차별 너무해 너희들은 정말 최강 바보 난 좀 빼주면 안될까 최강 바보 최 아니 바보가 됐을텐데 어떻게 안치한거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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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우리들을 다 막을 수 없을까 지chron 언제까지 도망칠수 있을것같은 예전 아잇 렉스 아칸과 다이노코의 치우를 똑똑히 펴라 안돼 아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명심하세요 헉 걱정 말아요 비토 하하하하 걱정하지 않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싫다니깐 기토의 음모 양보 못하게 마지막 피자는 내가 먹어주지 이젠 다크하고도 친해 보이네 친구를 많을수록 좋으니까 카야 이제 괜찮아 뭐? 원래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는 거니까 이제 화해하자 그런 바보같이 넌 정말 아니 저게 뭐야 렉스! 카야 울트라 디버스터와 함께 안녕히 카야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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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아깐 귀를 부탁해 렉스! 아앗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 리토가 직접 상대해드리지 어둠의 역습 어떻습니까? 나의 메카 드래곤 플라이가 니가 내 친구를 당신도 렉스 곁으로 보내드리죠 리토! 이제 그만 항복하세요 웃기지마! 어떡해 울지마! 렉스는 나 바코노를 이겼던 녀석이다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보았다 이제 내가 모두를 지키겠어! 그렇게 약해서 넌 뭘 지키겠다는 건가요? 피토 아직 끝이야 아니다 너희들 모두 식구와 함께 사라지게 아까라 피토! 드래곤 블레스트를 쓸 생각이냐? 메카 드래곤 플라이가 행성을 세트로 처리하는 기술이래 수많은 별이 니토의 정의술로 사라졌다 너희들은 이제 정말 끝이다 하하하하하